양화진 근대사 뱃길탐방 도출달다 프로그램은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문화를 한눈에 살펴보는 뱃길답사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일 외국인과 함께하는 양화진 근대사 뱃길탐방 도출달다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영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밤섬 섬유도 일대에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양화진 근대사 뱃길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외국인 대학생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화진 홀에서 양화진 및 묘원 영상을 시청한 뒤 외국인 선교사 묘원으로 이동해 외국인 선교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며 묘원을 답사했습니다. 이어 잠두봉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탑승한 뒤 섬유도 공원으로 이동해 환경재생생태공원으로 변신한 몽유도원의 섬을 답사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부터 양화진, 양화나루, 밤섬, 선유도 일대를 답사하며 한국의 근현대 역사 문화를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한국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는 더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는 더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에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번 외국인과 함께한 백길탐방 도칠달단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추억을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